나 너무 처음이야 저 라방 처음이에요 저 두번째 저 처음이야 자기소개 해주세요 지금은 수영이고요 여기는 저는 지금 한쪽 눈이 아픈 여자친구 예린이입니다 에이빈 토영입니다 라방 너무 처음이야 저희는 지금 능복피치 아니아니아니 유기견센터를 왔어요 유기견 보센터에서 저희 셋이 오늘 봉사를 통했어요 서공에 그거 받아가자 우리 어디서 했냐면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분양도 아가들이 너무 예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귀여운 애들 많아요 저희가 봉사를 통하고 나와가지고 조금 약간 상태가 안좋은데 이제 첫끼를 먹으러 갑니다 맞아요 이제 첫끼 먹으러 가요 갈까? 가죠 여러분들에게 안좋은 눈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진짜 빨갛고 내가 가려줄게 나 윙크하면 돼 윙크하니까 행복해보이지 않아? 안녕 안녕 얘들아 잘가 우리 잘 갈게 저기는 간판일 간판만 그러지 시방이 아니에요 그 사장님이 간판에 돈 들을 수 보다 잘 애들 더 키우는게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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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